아니 이런 젠장 내 통장에 6만4천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부터 자동차 리뷰를 못할지도 몰라 아니 당신이 누구시죠? 캣님?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기극 다이아몬드 아니 난 잠시 부금을 바꿔야겠어 아니 이 부금 말고 대충 이 부금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는걸 부금을 고르는 사이에 혹시 저한테 몇 프로 주셨죠? 몇 프로 주는지 부금을 고르느라 못 봤어 들키지 않고 스무스하게 2년동안 묵힌 다이아몬드 제대로 해야지 넘었고요 어떡해 들켰어? 그럴 수 있지 일단 앞에 있는 다이아를 챙겨보겠습니다 빨리 챙기고 이 드릴 작업도 해야 돼요 지금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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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여기 아닌데? 여기 아닌데? 아니 이거 해야 돼? 아니 이거 해야 돼?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끌 수가 없어 지금 됐어 그래 틀렸어? 해킹은 안 지 정말 오래됐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? 안 돼? 어 됐다 드디어 한 번 더 해야 돼? 됐어 남은 시간 30초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? 아이씨 안 돼 이게 얼만데? 2년동안 묵힌 다이아몬드 지금 나오라고요? 안 돼 난 못 가 날 보려고 하라고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지금 이걸 놓고 가라고? 어? 안 돼?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진격 됐어 됐어 일단 저는 지금 살아있어요 안 돼 다시 태초 말이야 또? 아아 그럴 수 있죠 오늘의 다이아는 뭘까요? 센세트롤 센세트롤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엔 일단 제대로 확인할 거야 남은 시간 1분 35초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오 보험 걸린 줄 알았네 수입이 무려 366만 6천 7백 20달러 미션 클리어 잠재 수입 361만 달러 실제 수입 273만 달러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수입이 55% 150만 5천 4백 50달러 세스모사트 가습 비밀작전 출발 안 돼 안 돼 나한테 50%를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진짜 급퇴할 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요? 잉글리시 데이버한테 전화 올 때 그때가 진짜 제일 짜증나요 비장인된 사람을 다 죽여도 되나? 나 봤어?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느끼는데? 안 돼 이런 재정 진짜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살금살금 비밀공격 엘리트가 날아갔죠? 안 돼 굿 아 근데 이 정도면 드릴 빠르지 않습니까? 물론 다른 분들을 더 빨리하지만 제가 더 빨렸어요 판단임보다 이게 실력 차이에요 제가 더 먼저 했습니다 챙겨주고 해킹 스타트 나의 해킹 실력을 보여주겠다 나이스 샷 아 여러분들 저도 제대로 하면은 금방 끝냅니다 이 정도면은 어디 돈의 탁 대회 1등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아 역시 세팅 너무 잘한다 어쩜 이렇게 게임을 잘할 수가 있지? 역시 난 최고야 멋져 새로워 늘 짜릿해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안 돼 난 못 가 날 버려가라고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나오세요 여러분들 5 4 3 2 1 노 친구분들이 트롤을 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누구나 트롤을 할 수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뒤인 사람을 미안해 다시 준비하시고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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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뜨거스 괜찮아요 앗뜨거스 오 깜짝이야 엠피 온 모드 후퇴 모드 후퇴 모드 후퇴 오 뭐야 깜짝이야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거의 다 클리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획뚜 획득한 경과 함께 120만 따로 아니 캔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 트롤 창문은 유진 일정기 날짓 일정기 날짓 날짓 오 바람 열쇠 빠져나 날짓 producer 한글자막 by 한효정